아 오늘도 방랑길에 오르나요? 아직은 캐릭터의 모습이군요 그 상태로 그러면은 한번 정면 봐주시고요 왼쪽 시선 왼쪽입니다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해조와 재미의 다이내믹한 방랑길을 따라서 유쾌하게 웃다보면 어느새 코끝을 찡하게 만들어줄 두 분인데요 다정한 포즈도 좀 부탁드릴까요? 네 정면 왼쪽 그리고 오른쪽 두 분 하트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? 네 정면 왼쪽 그리고 오른쪽 미스터 플랑크 톤에서 다양한 관계들을 보여줄 텐데 이번에 상극 케미 한번 아 바로 나오네요 상극 케미 아 좋습니다 정면 시선 왼쪽 그리고 시선 오른쪽입니다 좋습니다 두 분 무대에 계시는 예 그 동안에 우리 어흥씨를 모셔서 3인 촬영 자 우리 오정세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해조와 재미 그리고 어흥의 특별한 케미스트리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죠 정면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끝쪽에도 기잼민들이 계십니다 자 섹시한 나쁜 남자와 연민을 자극하는 공헌함을 넘나드는 인생연기 선보이죠 먼저 섹시한 미소 나쁜 남자 미소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어 이거죠 평소에 이제 나쁜 남자 미소를 지어볼 일이 없죠 별로 자 그래도 지어주셔야 돼요 오늘 제작 발표해라 자 그렇죠 이번에는 박랑자의 고독한 눈빛 한번 부탁드릴까요 마침 가을이에요 도안 씨 이겨내세요 네 오른쪽 그리고 왼쪽입니다 아 멋집니다 가을가을하네요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세상에서 가장 부른 다시 인생캐를 만드는 이유미 씨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비 시청자분들과 기자님들께 사랑스러운 하트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 재미 왼쪽 끝 그리고 오른쪽 끝 긍정에너지 넘치는 재미표 미소도 좀 부탁드릴까요 재미표 미소 벌써 재밌죠 네 정면 오른쪽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모실게요 이유미 씨였습니다 자 다음은 언제나 정말 믿고 잠시 후에 모실th prof 남은 도둑 Ram 해live 해왼 해왼나벼 bo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